여전하신가요 그 마음?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그때 열일곱 살이었어요. 그때 이제 저희 멤버가 우결을 찍고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수정 씨는 우결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? 그래서 제가 전 미성년자인데 결혼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전 김재욱 오빠가 멋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완전 타이틀이 김재욱과 우결 찍고파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그게 사실 창피했어요. 처음에는. 근데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만났을 때. 그러고 있다가 12년이 지나갔거든요 지금? 그러고 있다가 사이에? 10년 동안 이제 서로 잊고 있었던 거예요. 만나니까 그 열일곱 살의 정수정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나요? 오빠는 뭐 늘 멋있으니까. 그때도 멋있잖아요. 멋있잖아요. 지금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하시면 돼요. 시작! 됐다! 네! 김재욱 씨는 어떤가요? 저는 우리 얘기를 했었고 그때 제가 무슨 뭐 어떤 촬영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전에 들었었어요. 전에 들어가지고 막 제 기억에는 막 수정 씨한테 영상 편지 써달라고 해서 막 영상 편지도 쓰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뭐 수정이가 말한 것처럼 그때 수정이 열일곱 살이었고. 그때는 뭐 막 이상형이나 멋있는 사람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나이인데.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. 크리스탈이 내가 이상형이래. 막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. 사실 저희가 기대한 건 그런 거거든요. 네. 뭐 그렇게 저도 막 자신감 뿜뿜한 사람은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재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인연인가 보다. 인연이죠, 진짜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 인연의 깊이만큼 또 깊은 연기합이 나올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나오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밤 9시 30분.